치즈베이컨 토스트 하나 추가고요. 치즈... 아, 치즈베이컨 토스트요? 아, 치즈베이컨 토스트요? 치즈베이컨... 잠깐만, 너 그럼 지금 뭐 해야 돼? 잠깐만... 야, 연소가 지금 뭐 해야 돼, 지금? 지금 뭐 해야 돼? 연소가 오늘 뭐 해야 되니? 아메리콘... 하하... 오, 먹으세요! 안녕... 아, 이거еру게 해야 되네? 치즈가 좀 더 익은 맛을 알게 된다. 치즈가 다른데... 치즈가 다르다고 했다... 설탕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치즈베이컨 토스트입니다.